안녕하세요 박쌤 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5, 6, 7, 8, 9대 대통령이셨습니다 18년간 대통령으로 재식하셨죠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대통령으로 있었습니다 이분은 61살에 돌아가셨고요 사주는 자연의 한 현상이기 때문에 우주의 원리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좋다 나쁘다 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선입견을 저도 빼려고 하고 여러분도 선입견은 같이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 사주입니다 이분 사주가 시가 이게 맞다고 하더군요 인, 신, 사, 해 이게 사형살이죠 삼형살이 있는데 그래다가 해가 더하면 사형살이 되죠 자 요 글자는 다 힘이 있는 생지입니다 자 생지, 생지, 생지는 계절의 첫 번째 계절이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봄, 여름, 가을, 겨울, 가을의 첫 글자, 겨울의 첫 글자, 봄의 첫 글자 자 요 첫 글자는 이 왕지로 여름에 절정기로 향하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강합니다 생지라 하죠 그래서 생지는 막 힘이 넘치기 때문에 역마살이 있다라고 하죠 가만히 못했습니다 에너지 넘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삼형살도 그렇지만 사형살은 더더욱 그렇죠 이 힘을 주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 형을 다스리는 권력자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형을 받는 뭐 범법자가 되기 쉽죠 이 형자가 들어가면요 자 특히 사형살은 더 강합니다 자 이렇게 생지가 있을 때는 내 대운에서 이 생지가 들어올 때 이때 다 걸리겠죠 자 그러니까 요 신이 걸리면은 뭐 신 인신충에 걸리고죠 자 그러면 사가 들리면은 또 사회충이 걸리고요 또 인이 걸리면은 또 그렇죠 다 이게 충관계니까 무슨 뭐 형충사회 뭐 관계니까 다 변화가 무쌍하다 말이죠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다이나믹한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이 61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자 61살은 요 사가 들을 때입니다 자 사는 사회충이죠 이거는 내 사회적 내 몸입니다 자 내 사회적 내 몸이 충을 받았단 말이죠 자 평소에는 요래 있다가 충관계로 이거는 환경입니다 그 환경이 발휘되는 요런 생지가 들어올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자 이분은 이게 나고요 양관이고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요 음관이죠 이게 양인살 기질이 있어요 원래 양인살은 요 지지에 있어야 되는데 어 지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요 청간에 있다 하더라도 양인살 기질이 한 8 90% 나타난다 합니다 자 양인살은 이 큰 장군의 칼을 뜻하죠 이 전투적입니다 왜냐면 양의 뿔이니까요 양의 뿔은 싸우기 위한 싸울 때 필요한 거니까요 자 양인살 중에서도 요 경이 제일 강하죠 요 쎘떵거리니까요 칼이니까요 그리고 나가 또 경신일주 아래위도 아래위로 큰 쎘떵거리입니다 이 큰 쎘떵거리는 뭐 도끼라고도 하고 칼로 치면 큰 칼입니다 이 장군의 칼이죠 이수신 장군이 경신일주였습니다 자 그 옆에 급제가 있고요 자 일주가 요렇게 간여치동일 경우에는 이 자리가 배우사 자리인데 내가 들어있죠 비교는 나잖아요 나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삽니다 자 부인이 나한테 맞춰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부 갈등을 유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지만 간여치동은 내 뿌리가 되기 때문에 쉽게 이혼 하지는 않다 하죠 자 이걸 또 고란살이 다 합니다 이 비견이 들어있을 때요 남자는 또 고란살이 아니죠 자 안좋은거는 대부분 여사한테 다 해당됩니다 자 이 경금 같은 경우에는 쎘떵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정간 불을 맞아야 내가 쓰이죠 요 인공불이죠 요 쎘떵거리고요 자 그러면은 요 불이 강해야 되겠죠 이 아래위로 좀 강합니다 이 은간이 은간 인공불 그리고 또 목이 들어도 좋겠죠 이 목이 뗄감 역할을 하니까요 이 뗄감 역할을 하는 이 목이 들어오면은 이 강한 불로 나를 재련해서 돈을 만들어내죠 자 그리고 이분 급제도 이게 이 보습이죠 보습은 태양이 와야 내가 더 빛이 납니다 뭔가 가치를 발휘한다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분 대운에서 이 병하가 들어올 때 이때 급제가 나 대신 가치를 발휘합니다 뭔가를 돈 되는 걸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경제를 이구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때 이 정하가 들을 때 또 내가 뭔가 돈 재하를 만들어 내고요 자 목이 들을 때도 좋죠 자 이분은 내가 신강하기 때문에 자 식상이 들어도 좋습니다 물이 들어와서 나를 뺄 수도 좋고요 화가 들어와서 나를 쳐 수도 좋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내가 신왕하기 때문에 재성을 쉽게 취할 수도 있죠 재성이 들어도 내가 신왕 제왕한 사주라면 자 신왕 제왕하다 하더라도 내가 재성을 쉽게 취합니다 자 인수가 들어오면 안 좋죠 내가 많아서 병인데 더 나를 생해 주니까 인수는 안 좋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그러니까 어릴 때 이 토가 들어올 때 안 좋았겠네요 네 비경급제들도 이 억부로운으로 본다 하더라도 하나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병이죠 그래서 검도 별로 좋은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화, 목, 수 더 이 대원도 크게 받쳐줍니다 자 이때 돌아가시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자 이분은 43살에 이 병화가 들어올 때 대통령이 되어있죠 자 이 병화는 급제를 더 붙여줍니다 자 이 급제는 어찌 보면은 부인 유경수 여사일 수도 있습니다 동지니까요 자 자 금이 이렇게 많고 내가 금이죠 나일관이 자 식신이 자 을지가 식신입니다 식신격이죠 자 금수 식신격입니다 금수 식신 상관도 마찬가지구요 상관 희견 화라 하죠 자 화는 금수 금한테 화는 관입니다 그러니까 간을 보면은 출시한다 이 말이죠 금수 상관 식신 희견 화 관 자 이 분 관이 왔을 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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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